전담 화순군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화순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주말과 휴일인 지난 21일과 22일 자가격리자들을 불시 점검한 결과 무단 이탈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화순군은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하루 3차례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소독제와 비상식품 등의 격리물품 지원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